PC 버전으로 레이전트 이브를 1회차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 이제 2회차로 다시 한번 달릴텐데 이번에는 플스 버전, 플스5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RTX 2060인데 이제 플스5로 할 때 그 그래픽감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플스 버전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플스는 제가 총 게임은 패드로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2회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탠다드로 PC 버전으로도 스탠다드로 하긴 했는데 6개월 된 아이 미야 다 됐어? 잘 자고 있어 음, 그 냄새가 좋아요, 뭐지? 오, 손을 꺼내요, 미스터 이건 치오바 데이 라 굼, 지역의 레시피 와우, 너가 완전히 만들었잖아 응, 지역의 와인, 역시 지역의 와인 근데 오늘 밤에 계속 웃기고 싶으면 아마 너는 없지 않아 근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 걱정 좀 그만하라고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그 결혼식, 크리스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, 전쟁의 전쟁은 정말 빠르게 일어났네 알겠어? 네, 우리 모두 함께 응 너, 내가, 로즈 이제... 이제... 모든 것들이... 루이째에나는 진짜...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시작을... 헉! 뭐앗! 미아! 내려가! 아주 난리났어요 평화로운 가정집에 갑자기 총알이? 근데 그래픽도 좋다 뭔가 플스로 하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픽이 전체적으로 PC로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나 역시 그래픽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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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피가 잔뜩 왜 피가 잔뜩 왜 피가 잔뜩 왜 피가 잔뜩 말이 크면서... 큰 것 같으면서도 막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니깐 왜 피가 잔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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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동댕이 왜 피가 잔뜩 어케 무섭께도 생겼다 으아아아아앙 우우 무섭께도 생겼다 진짜 뭐야 왜 왜 왜 전체 vais 발사하지 않으면 더 성장하려는 건가요? 전체는 블링트와 하나 dispar군요 전체는 더 현대야와 어디 있었던거에요? 전체는 다른 도구함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받 중돈을 내». 그는 하지만 나의 자유들을 공ial하고ets을 비롯한 것じゃ witch- 훌륭한 것 같 Journal! 하지만 내가 볼 수 있어! 흐흐흐흐흐흐흐흐흐! 지저나오! 시 Medi 형, sumpt up! 그리고 귀족들, 아 그 귀족의 제, 드 귀족, 저 여자 이름을 못 외우겠어. 그 다음 하이젠, 그 다음 미란다, 가운데 미란다.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좋다.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이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아. 확실히 좋은 것 같다. 진짜 뭐 계속 얘기했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한층 더해져가지고 만약에 PC로 그 PC가 RTX 3000대였으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을까? 그게 궁금해지네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아, 달려. 와 컨트롤 패드 울린다. 갔다가 돌아오기. 오! 깔깔깔깔.. 깔깔깔깔... 깔네mayın 갈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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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귀엽다 패드 때문에 도준이 안 되는걸 오케이 요고 칼 억구 전부 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어 너도 찔려봐 으어어어어 안 돼 내 칼 아프지 오 오 오 마이 갓 우 저 정도면 왓 더 푹 아 엄마야? 오 쟤 왜 안 죽어 독 맞았잖아 사이코 비쥬 죽어 죽어 죽어